카지노에서 슬롯머신으로 수익 낸 생각으로는 마음을 접으시는 게 속 편하십니다. 최고 베팅 슬롯머신 2,000원 기준 한번 돌리는데 5초도 안 걸려요. 10만원으로 5분 돌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걸린다면 5분에 10만원씩 사라져요. 게임은 게임일 뿐 낮은 베팅으로 즐기시기만 바랍니다. 이런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날 딱 한 번입니다. 게임일 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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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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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